버그 쓰지 마세요. 네, 몰라요. 아, 벌써 뺏겼어. 어디 갈까요? 괜찮다,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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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하잖아요. 아, 저기 지니팬이랑 블라 님 개무서운데. 예스. 블라 님이 제일 무서움. 9대1의 전설. 피자 바로 되나요? 피자 드세요. 어디? 오케이. 난 드럼만 할게요. 스페이스 들어오면 피자. 뭐 벌써 들었어? 뭐가 콩콩 터져. MD를 위해 여기다 박아줘야 돼. 대체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이 몇 명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바로 뚫고 들어올 수 있는데? 예쓰 계단 쪽 복도 조심해요 바로 들어온 밑이 들켰죠 일단? 저는 흩어져가지고 먹을 거예요 이번엔 잘 못 들어왔어 일단 안방 욕실 조용 슬래치 기집 드론이 뭐야 헐 헐 와 미치 와 여기 뚫어져 있었네 독도 미나한 피즈방 하나 히즈방 하나 록샷 들어온 록샷 링크 록샷 링크 나이스 컷 록살려 아 록살려 살아요 저기 피즈방 조심 피즈방 조심 나턴 뒤로 피즈방 아직 복도 나가지 마세요 아예 대기 가고 있습니다 저기 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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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1층 조용히요 2층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랩패 소리 들려요 . 티톤 안 돼 흐리는데? 벅샷 와 미친 블랙네디라 저 한 명 있어요 홈님 그쪽 봐요 그쪽에 벅샷 있어요 안방에 하나 안방에 둘 안방에 일단 하나 들어가요 들어가죠 벅샷 피 별로 없어요 룩 들어가요 들어가요 지켜요 들어가서 지켜요 위치 괜찮아요 위치 괜찮아요 네 그쪽 그렇게 봐요 그냥 드론 들어와요 드론 들어와요 드론 들어왔다 드론 들어왔어요 드론 드론 조심해요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요 뚫린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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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드론 차장 차장 홈님 교장하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나온다 벅샷 화장실 나온다 창문쪽 빨리 창문쪽 아니 홈님 헤매지마세요 내 벅샷 거기 있어야 홈님 이제 창문 봐요 머리 위 조심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나와서 봐요 아니 아니 1층에서 올라온다 계단 타고 키지마 키지마 10초 남았어요 홈님 들어온다 왼쪽에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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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는 똥싹이다 나는 똥싹이다 킥옴님 라스트 킥옴님이었어요 10초 남았어요 아 나 예고 괜찮았네 오늘 음 노자님 잘했어 불란님까지 잡았으면 대박이었는데 음 그분은 잡아당기만 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뒤를 잡았는데 네네네네 그분이 순간 숨어버렸음 그분도 무서워 예쓰 그냥 긁으면서 들어갔는데 그분이 더 센스 바로 헤드먹고 조금 대척길 할 것 같은데 대척대척 카드 아 옆길 여기 이쪽에 스폰 내면은 그거 안 돼요 갑갑니다 지하 갈게요 2층로 네 이번도 작업실 갈 수도 있어 아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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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로 트윙룸? 지하 아닌데? 지하 아닌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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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실이나 안 받아서 서리덧 있어요 서리덧 님들 2층 작업방 작업방 님들 서리덧 있으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요 펄스 로링 펄스 로링 펄스 로링 펄스 로링 펄스 로링 펄스 로링 든 채원 feasible 끊고 약 1명만 record 1명도 bitterness 위험하니까 한 명만 그냥 브리칭 붙여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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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하나 스모크 있네 스모크 스모크 도로는 조심하세요 번지고 캐논이 서머 어디갔어 아 서머 갔구나 예 손님 그쪽 봐줘요 좆될 뻔했다 와 끌리 아 이분도 개 진짜 오른쪽 조심하세요 그냥 저쪽 들어가서 카즈는 없을까요 그래도 사운드 같은데 아 아 죄송합니다 손이 누구죠? 돌아가셨네 로밍을 잡았어요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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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2층에 담으려있어요 워신은 저 쏴주세요 아 아 아 벅샷도 피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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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트레이드로 기곱님 잘 숨어 있었는데 트위터 도로인가요? 트위터 도로인가요? 일단은 욕실 끌려 욕실 끌려 옷장 안에 지엔비님 옷장 안에 지엔비님 어 뭐야 망했다 내 줘야겠다 아래에 2명 소파 있는데 짱이 와 안에 소파있는거 한쪽에 룩 있구나 두 점 살려 줄래요? 레튼로님 Falhige야 시간이 독박함 아 이건 Jill 수밖에 없네요 15분만 남아있어 10분만 남아있어 인질이 저기있어? 5분만 남아있어 인질이 저기있었구나 키즈박이 아니었네 와 시간차무 아 시야? 음.. 지하 가자 서마이트 나올거같은데 님들 저 5킬함 헐 헐 헐 예외로 밸런스가 많네 팀이 예에스 아 근데 진짜 기곰님 아니 지앤비님이랑 블랙라이팅이 있으니까 기곰님이 커버하는거에요 커버되는거에요 기곰님이 진짜 안보이 기곰님 잘 숨어있어 어 뭐야 아 위에 뚜껑 좀 전화줘요 드론을 시스템이 마침내 지하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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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해 미션 기곰 10분만 남아있어 두개 5분만 남아있어 CST 봐봐 CST 봐봐요 CST 봐봐요 톱4는 비쥬얼이 있는 것 같아요 핵빛 센서 랩타닌 쪽 창문 조심해 이쪽 없음 랩타닌 키즈 방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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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응? 뭐지? 키즈 룸에도 있다고 해 누구? 랩타닌 랩타닌 보지마요 보지마요 칼이 보지마요 이분들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분들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예스 저.. 정완 쪽으로 진입하시는 것 같은데 아 칠혁 달려있어 칠혁 달려있어 역시 칠혁 달려있어 카피 아 아 벅샷 있다 아 역시 저 분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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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해 이 곳에 남아있으면 호스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호스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호스톨 1x 기검님은 왜 죽었어요? 따옴 따옴 아.. 밸런스 샷 와서 빨리 결혼을 저기 4명 됐어 급 밸런스 붕괴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는데요 이거 재진입 되지 않아요? 조단님이었죠 아니요 네 블랙티였습니다 잠깐 튕겼나 보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제가 자살할까요? 안쪽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유저의 차단에서..? 유저가 유지원을 만듭니다 유저님의 차단에서.. 자살이 유지원을 만듭니다 유저님의 차단에서.. 한 명 뭔지 알아요? 룩이에요? 어? 내 거 먼저 보겠지? 이 사람들 키즈 벙으로는 안 들어왔어요 앞에 로밍 있어요? 밴디 로밍 할 것 같은데 이 분들 작전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방망갔어요 뭐 깔아놨으면 많이 걸리는 게 많음 룩에 깨발 갓단잎 바로 끓이네 캐너님 여기 열어놨는데 아니 침실방 걸리는 거 없어 오 룩 반패 와 지하에 있다 펜디 로밍 지하에 Gmb 님들 지하에 Gmb 님들 지하에 Gmb 님들 데리고 나가버려 님들 데리고 나가요 님들 데리고 나가요 나이스 나이스 헐 님들 쐈어 밴딧이 그 와중에 이걸로 쐈어요 와 와 와 백이래 저 펄스 한 번만 주면 한게요 어 이거 5라운드 되네요 에스 펄스 안 주실 것 같은데 펜디 데이터 에? 펄스 달라고요? 아니에요 늦었어요 왜? 10초 남았는데? 접혀다 얼른 가시죠 늦었어 늦었네 에스 멈춰서 늦었어 벌써 막으시면 안될 우리 뮤트 없으니까 아래에서 오는거 막아야죠 아우 발견되네 뭐? 10초 throw If I was blind, keep an iron stone 5 seconds and counting If I was dusk the void, let it go If I was so, OP 4 had to be visual on the hostage ADS, let it go 누가 샷 걷는거? 이걸 좀 박살 내줘 저기 박집 앞에 목 blind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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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지금 걸렸음 총이 있는데 왜 그랬음 어디 뚫렸는데 정본인가요? 그 저격자리 한 명 있어요 저격자리 한 명 있어요 저격자리 2층 저격자리 안이 안 나와요 저격자리 한 명 이쪽 선은 다섯 어? 뭐야 말이잖아요 선은 다섯이라고 와.. 불쌍 아.. 아.. 밑에 밑에 브릿 블랙피아닛 미치 아 저기 이게 뺄간 뺄간 연실 하나 지하에 동력 지하에 동력 지하에 블랙피아닛 아 한 명 블랙니엄을 잡았어야 하는데 이쪽에서 둔다 왼쪽에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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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밤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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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안 좋은데 안 좋은데 개트롤을 했군 주르르 트롤이면 피지죠 인젠젠인데 휴지에 못다 멍테뉴 몽테뉴 리볼버 몽테뉴 한번 해봄 트롤 뭐하지 뭐지 썰마이트 대척 대척 걔네 둘이 꼭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수박패니까 천천히 가죠 다 뚫어버려야지 수박패이니까 천천히 하죠 노 10초 10초 그래야 장갑 터러 가요 뭐 뭐 공식 대회는 언제 하냐고 근데 언제 하냐고 미적사무차 미적사무차 건설하자 건설하자 미적사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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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er 미 pau 미적사무차 네 violet 그게 미리 1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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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쉣! 나가 나가 그냥 나가 나이스 랩선이가 저랑 7캐식 했네요 나는 튕니다 무심가 가리고 싶어 네에쓰 배신을 해야... 피 몰게 날라 이 점이 이겼구나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갈랐어요? 1불! 2불!